아아악! 갔어요! 아아악! 와아악! 와아아악! 일ными 일주일 에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가인가 여러분들 반가워요 저는 잉여맨이고요 그리고 여기 귀여우신 분들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장 귀여운 택입니다 자 옆에 있으신 분은 누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어떤 파쿠르 맵을 할거냐면요 오늘은 바로바로 아일랜드 파쿠르 한마디로 무인도 탈출 맵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점프 맵을 깨다보면 저기 앞에 돌 무인도 그리고 또다른 무인도 또다른 무인도가 있는데 그 무인도를 모두모두를 탈출해서 마지막 도착지인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무인도 싫은데 그쵸 싫으니까 더 할수록 해야죠 지금 집에는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가야됩니다 자 늦은 시간에 돌아가면은 엄마한테 혼나니까 알겠죠 빨리 엄마를 만나러 가야돼요 어머 보고싶죠 네 여기 눈블록쪽이 좀 어려우니까 좀 열심히 해야돼요 아 여기 왜 안되지 이게 다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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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금색 블럭을 밟으시면은 스폰 포인트입니다 좋아 이녀맨님 지금 잘하고있어 이녀맨님 잘한다 나도 떨어졌어 저긴 싸우 날려났구만 어 자 빨리 이 무인도를 탈출해서 돌 무인도로 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잘 대화하시나요 이 녀석이 장류유소 모르니 어? 아 여기 무슨 장류유소입니까 형님 줘봐 어? 아 여러분들 아직도 거기세요? 아 진짜 못하시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저는 돌 무인도까지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평생 기다리세요 자리 무거 글렀습니다 좋아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죽었다 아 이 수건이 기를 막아 어 어 저리 가 어 자 어 아 저기 앞에 있는 어 여러분들은 어디지 가야겠네 와 아직도 거기에요? 야 이거 제가 먼저 가겠네요 어 어 어 순간이동 쳐 쳐 쳐 쳐 쳐 어 쳐 쳐 쳐 오케이 자 이거 밟고 뭐 누가 되게 따라오는데 어 어 어 어 어 어 멀어졌네 와 여러분들 어려워 이거 어려워요 돌 맹 이 아 자 빨리 오늘 이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 있을 까 요 오오 왔어 왔어 좋아 잘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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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왔 아싸 왔다 이제 사망으로 왔다 사망 무인도로 도착했습니다 어 치열하게 달리고 있는 돼지와 아 할아버지 자 둘 중에 누가 문으로 도착할 것이지 와 이거 사람들 기다리면 한참 기다려야겠는데요 여러분들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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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겠네요 여러분들 아 아 안돼 안돼 와 여기 용암이 있네 어 아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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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꾸로 왔네 자 저쪽으로 아 오셨나요 지금 아 여기 선인장이 있는데 선인장 선인장 아 선인장 밟고 올라가야되는데 여기 아 아직도 제 뒤치고는 아 아 흡 아 자 다 왔어 선인장 밟고 하나, 둘 하나, 둘 하나, 둘 오케이 하나, 둘 하나, 둘 아 왜 팀 피타야 야 이거 어려워 으아 으아 예아님 그거 모르세요? 토끼야 거북이에서 넵 결국 이긴 사람은 거북이에요 빨리 가봤자 어차피 그 다음 스테이지를 못 깨면 저희랑 똑같다구 자 여러분들 제가 선인장 코너를 깼습니다 이거 다이아몬들 설치하면서 여기니 열려 가자 으흑 으흑 아 뭐야 여기다 선인장 깼으니까 바로 가면 돼 으어어 다왔는데 다왔는데 아~~이구 비명소리가 가득한 냉정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클리어 했습니다 과연 누가 올지 자 택군이 오나요 재작을 밝게 해줘 이번에는 저기 나무 섬이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죠 읏 어허 이 녀석아 너 시간.. 시간 없을꺼야 첨벙이 부지고있고 아 때려버려 빨리 뛰어내려 빨리! 시간 없을꺼야 자 여러분들 출발하시죠 바로 쉬어버렸는데 이정도면 쉽게 클리어 할 수 있을겁니다 아 여긴 나쁘지 않네요 쉬워 이 부분이 쉬워 아 여기가 어렵네 여기가 자아 어디가 씻고야 오케이 오케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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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점프하면 깰수있어 자아 아 제발 떨어질수없어 어 수건이 죽었고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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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왔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왔어 어 어 어 좋아 거의 다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이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손에 땀이 납니다 여러분들 떨어지면 저쪽으로 돌아갈 생각에 아 아 아 아 좋아 떨어지면 이제 멘탈이 깨지는거죠 으아 으아 왔다 여기 올라갔다 오케이 아 이 사람들 어딨어 봐야겠어 자 이수원님의 실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으로요 자 여기는 간단히 올라가서 사다리를 살짝 걸쳐가지고 타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 한 번 더 아 아 네 아이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여기 좀 어렵네 여기 도끼 도끼야 거북이를 도끼야 거북이를 생각하세요 도끼야 거북이가 네 도끼야 거북이가 도끼야 거북이가 거북이가 결국엔 승리하는 부분인 부분이야 도끼야 거북이가 도끼야 거북이가 다온ipedia 어 도끼야.... 하나 폴 도끼야 몽 내 집이야 공감 지금 아직 깬게 아니고 더 있네 여기 상자도 있고 호박도 있네 돼지도 있고 아 모르고 죽었다 헐? 모르고 킬쳤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? 아 올라갈게요 자 저분들의 어디 계시는지 오 이수고님 다 깼어요? 다 왔다 한꺼만 더 안녕하세요 어디쯤이십니까 잘하네 자 여러분들 그럼 저는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하루종일 기다려도 안올거 같아서 아 여기서는 이 정글숲에서는 버튼을 찾으려고 하네요 버튼이 어딘가에 아 여기있다 오 라스트 라스트 파크루 오케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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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내가 1등으로 도착해야겠구만 어 어 마지막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마지막 섬인거 같은데 자 마지막 윈도로 오오오오 pandemia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이게 마지막 라스트 점프라구 써있네요 땡큐 으아니아아악 떨어졌어 라스트 점프라구요 라스트 팡! 내가 막타! 칠거야!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지막 섬에 도착했더니 마지막 섬에 용암도 있고 카트도 있고 모든 것이 있네요 자 멤버분들은 어디에 계시는지 라스트 구간에 돌입한 이수원씨 그리고 어? 자 이수원님 이거 마지막 사다리거든요 마지막 사다리만 올라간다면 오어어어어어 자 마지막 사다리만 올라간다면 오어어어 사다리 사다리 올라가lett 올라가 이수원아 내가 할수있어 할수있어 수고나 살짝 걸쳐 아 뭐해 빨리 올라가 którzy 자 こちら 집에서 어디로 가야돼 지붕위로 여기다 요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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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수건이 심색하게 아이고 심색하지 못했어요 원숭이죠 완전 자 이수언씨 아 저 이번에 한 번에 깹니다 자 이수언씨 이수언씨 점프에 대한 공포에 공포감에 언어를 잊어먹었죠 자 택쿤 한 블럭만 더 자 2블록 남았어요 마지막! 그리고 사다리만 사다리만 클릭하면 이제 완전 클릭하는거거든요 으하하핳 넌 안됨 넌 안되 이거 오오오 야 진짜 안되겠는데 자 사다리 팁이 있다면 시프트 안누르는걸 추천합니다 저는 사다리. 팁 시프트 안누르는걸 추천해요 자 긴장되는 가운데 뭐 국가대표죠 이거 완전 넌 안돼! 이 자식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네 지어라 뭐 기대 기대를 뭐 이거 내일 짐 깰로나? 지금 태택이가 지금 태택이가 106데스 그리고 이수건이 97데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수건 98데스 야 이거 이수건 오케 심직하게 자 이제 깨자 이제 깨자 꼴등을 빨리 정마보자고 자 자 사다리에서 시프트 안 누르고 천천히 아아악 빨리 자 태권이 이제 차례가 왔죠 여기 10조 2점프면 10조 여기는 10조 자 19 자 사다리 올라가기만 올라가기만 사다리만 오케이 자 자 다 왔어요 아악 아악 다 왔는데 정말로 아악 야아 야 이거 오케이 너무 심직하죠? 이수만씨 자 빨리 와서 방해라도 안 하면 깹니다 이거 아악 안돼 안돼 자 사다리 지금 4개 남았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 여섯개 자 다섯개 자 원숭이도 나무위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 봤어요 자 하늘에 두개 남겨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 점프입니다 라스트 점프 마지막 점프 마지막 점프가 깨시면은 정말 근력합니다 라스트 점프에서 탈락하게 된 인수건씨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죠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인겨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일랜드 점프맵 오늘 무인도 서바이벌처럼 누가누가 또 점프로 당하나 내기를 하려고 했는데 태꾼하고 인수건님이 너무 못하셔서 오늘 엔딩을 못볼것 같아요 너무 아쉽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보일필요없어요 여러분들 네 보이시죠 뒤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또 보일필요없고요 자 여러분들 정말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 여러분들 자 안녕히 안녕히 계시고 좋아요랑 구독하기 해주시면 어 이거 깨나? 이수현씨가 깨나요? 호오 어 이거 마지막으로 보고갈게요 이수현님만떨어지는건보고가겠습니다 여러분들 thankedтаки relay는 보일필도 없고요 자 마지막 라 Mart jump 짜 으어아아아 fl 오어dat 필승구위하 폴현 야 깼어요 이수원씨 흐르릉 할 decoration 자 이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? 그럼 lain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녀오옹 감사합니다.